전장 존네 하는데 실력은 안들어 존네 신기해 저건 밴을 못해요 알렉미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건 할 수가 없어 아 좀 심심한데 입이 블리자드가 내 방송에 독약을 풀었어 저기 물빵박스 계속 까먹어가지고 몸무게가 늘었어요 티어가 뭐가 좋죠? 마이 에브 아 나 어저께 밤에 했거든? 토.. 토악질 나올 뻔했어 실수 개많이야 혼자 하는데 혼자 오그라들어 혼자 실수하고 혼자 오그라들어 이거 하고 얼리는거 좋아요? 해볼게 해볼게 개오바 어차피 뒷물은 하나 샀어 그치? 한대 맞은거야 다음부터 안맞으면 똑같애 고맙습니다 대형 LG 주름이 수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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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엉덩이 의심 CLYTIE0811님 뭐해? 아까 얼렸어야 됐네? 레이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독한 자영업자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킹창맨 뼈치킨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팅? 배팅 열어드리라고요? 약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백의공주 파라파라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랑 요거 너무 좋죠 요렇게 필기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 . 매니저도 토토하게 못할걸요? 매니저 토토 안되던데? 나 혁준상방 갔을때 안되던데? 거북목 고친거북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계부기님 어? 이거 팔고 팔 구 되지 않나? 하나 팔고 울리고 울리고 얼리고 뭐 살까? 뭐? 갤럭가? 갤럭시 버드님 구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사하고싶다. 덜덜. 영웅문올라인님 1년구독 감사합니다. 백예공주 파라파라님 구독 감사합니다. 뼈참 뼈참 킹창맨 뼈찌키님 감사합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님 감사합니다. 아 입대 조심해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쳤죠? 짐키무리 갓더트님 145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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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ebral 가방 아 얘도 어거지로 등 맞췄네 미쓰락스 이거 알죠? 우리 해봤잖아 미쓰락스 그 그 패급 장군이 그 부활시켰잖아 오잉? 이거밖에 없잖아 요것도 가? 뭘로 걸어가? 맞아? 이거하고 이거까지 어때 다 붙여서 별로? 오랩가자고? 아 오랩가면 안되지 음 잘생각하자 왜?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 이거? 죄송 엎 엎 엎 엎 엎 엎 또 오오 떠났어 방금 하수인이 갖고있던 불안 엎하자 엎하지 말까 엎해 하나 볼수있지 어 아니네 나중에는게였잖아 죄송 이건 좀 한대 맞겠다 그치 꼬라지가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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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잖아 사소해 사소해 자 사소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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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지는데? 이번엔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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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모아따 쓰라고? 그럼 만약에 이게 떴어. 근데 다 팔아야지 살 수 있어. 그럼 얼리는게 맞나? 1코 남았는데, 얼리고 사서 이렇게 하는게 맞아? 1코 얼리는게 그냥 하고 서칭하는게 2코 어차피 하니까.. 불안..이거 효과.. 그게 맞지않나? 모르겠어.. 흐..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흐.. 흐.. 11에서.. 15 데미지.. 아..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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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망치살인마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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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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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이 대퍼 쏘는 애였는데? 악마 두개밖에 없네? 칼라레이로 흐.. 흐..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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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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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팔고.. 요거 더 가고 이거 하나 놓을까?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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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케인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뭔 대포야. 악마 두개밖에 없는데.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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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s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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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니 대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아까 만났는데 악마 두개인데 어떻게 대포냐고 딱보면 견적 안나와냐고? 대포가 악마 두개밖에 안써? 근데 약한 대포였죠? 좋죠 아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 가자 못참겠다 혼합 이거 뺄까? 이거 뺄까? 이거 빼는게 맞는데 이거 빼는게 맞아 배 쳐내라고? 배가 좋아 지금은 이거 빼 이럴 때 이거 빼는게 맞는데 없는게 맞는데 아 아 30% 확률로 죽어 제발 여기쳐 제발요 fuck you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맞아버렸네 아구가 얘를 잡아줘야되네 요거 하나만 잡아 비싼거 비싼거 잡아야지 어어 어어 이렇게 못하죠 OKSPP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심창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치립님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투표하는거? 투표하는거 간달프더블랙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투표를 건적이 없는데? 기관포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침수자가 걸었어? 아 침수자가 걸었어? 몰라 어디서 하는거야 잠깐만요 여기 새컴퓨터라 아니 새컴퓨터 아니고 그치 웹브라우저를 바꿔가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웹브라우저를 바꿔가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 결과가 내가 순방이야? 아니지? 아니니까 결과 선택? 아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하는거야? 맞아? 됐어? 지급 됐어요? 톳 태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봐봐 예측 시작 침창.. 침창맨은 방금판 잘.. 운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어서 졌다고 생각 했을까요? 실력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운 때문에 실력 때문에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예측 한번 해주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블루00026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얀얀 룸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방 처음 보신데 자 침창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방금 전장 5등 한거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릴게요 자 개못해서 졌다 실력이다 자 침창맨은 침창맨은 아까판 아 이거 좀 실력 게임이긴 해 그치? 실력 게임이야 근데 이거 독성을 안하고 차라리 어 그걸 갔어 예를들어 아 이게 체력 1만 있었어도 살았는데 얘 배치가 좀 잘못됐나? 자 이거는 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어 그냥 소신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불안정하다 못하겠다 한번 안하시면 되는거에요 자 자 결과를 선택하겠습니다 운 때문에 48% 대 실력 때문에 52%입니다 침창맨은 방금판 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판 그리고 침창맨은 이번판 침창맨은 좀 못하잖아 5등안에 들기 4등이 아니고 5등안에 들기 5등안에 든다 6,7,8등한다 5등은 할만하죠 5등안에는 할만해 침창맨 5등안에 자 영웅? 영웅 골라? 안되지 고르고나서 애썼어야지 할거만 경찰이 5등안에 ocurr 20초 남았습니다 5등안에 든다 해 되게 높아요 그래요 5등 안에 든다 6,7,8등 한다의 돌숭이동민지님이 걸어주셨네요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68% 대 32% 자 열차 출발합니다 침착맨은 평소에 하던대로 할겁니다 일부러 막 지거나 그런거 하지 않을게요 이거 엄연히 포인트도 시청하셨을때 받는거라서 포인트가 거래는 안됩니다 거래는 안되요 여러 번 클릭하면 더 많이 될걸 예요 많이 걸 수 있을거야 그럴거야 기계, 멀록, 정령 용족, 악마 이건 불안이죠 멀록 살아있고 동부간선도로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란빵인가? 라그에? 라그가 더 별로일텐데 순방은 소란빵이 더 좋은데 이빈니니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빈니니님은 개못하잖아요 별수 없지 뭐 내 방송보고 배워야지 뭐 아 목말라 아 목말라 물 한잔 물 한잔 아 스타트 좋죠? 하나 잡음 잡음과 동시에 체력도 보존했어 이러면 라그가 뭐 거의 그냥.. 시작이 좋죠 미라우스! 저거 터져야죠 터집시다 미라우스는 터질건 터져 야수랑 해적 없고 터질거 터져 미라우스는 미라우스 업했다고? 그럼 비기했네? 정령이니까 비긴다는 생각으로 간거 아니네 믿기네 씨 어떻게 업한거야? 토큰으로 시작 8 9 뭐 어떻게 한거야? 요거 요거? 요거? 음 락 5코어 업이라고? 역배충들이 왔네 아 오케이 괜찮아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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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하죠 라그는 초반에 쎄야돼 가고 이게 4,4거든 요거는 3,3 오카이 잘 들어갔다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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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없어? 아 담금질 제대로 하고 있죠? 역배충들 오우 에이수 이거는 이걸 만약에 이걸 사 다음에 진짜 괴로워지거든 깔끔하게 사발 사발 이거는 7,7 이거는 초반깡패 이것도 올라가 야셀.. 야생불 정령이죠? 그리고 라그 나중에 깼을때 괜찮아 흠 흠 흠 흠 흠 아 왜이렇게 잘되지? 쭈전자는 재수없어서 여기 들어가면 좀 짜증나 흠 흠 흠 아 왜이렇게 잘되지? 저걸로 키운다 제일 좋은거는 기계 혹은 첨복 레인님 후원 감사합니다아 고맙습니다 돌숭이동인지 22만 태웠는데 역배에 그러네 22만포인트 태웠네 겨울이였다님 25만포인트 태우고 얘가 부활해가지고 또 야무지게 올라가죠 7 남았어요 다음 다음에 내가 다 처리하잖아 깨 다음에 처리하면 깨는거야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이거 이거로 그냥 깨버려? 이거 이거 이걸로? 확실하게 깨? 하지말까요? 이거 이걸로 확실히 깨는거 별론가? 얘가 얘가 처음에 쎄거든 쯧 별로겠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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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되니까 키울거 대충 나왔잖아 흐흑 그럼 이거 봐봐 쭈루루룩 깼죠? 확실하게 깹니다 빠드레 요한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걸쭈으러 꽉 패치 슥 엌 슥 룡? 룡 키울까? 룡 키우자 쑥 아니면 이렇게 키울까? 이게 낫겠지? 이게 할까? 쑥 이게 날 것 같은데? 근데 끝에 얘를 남길건가? 얘를 이렇게 남기겠지? 결국은? 이거 버리겠지? 이거 버릴 것 같애 얘는 척척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 이거 버리겠지? 블루00026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쑥 크으엑 크erm 못이기지 포옥포옥 포옥폭 포옥폭 들어간다 지금 내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갖췄죠? 그치 업이예요 가만히 있어도 강해지는데 여기서 강한 타이밍 잡고 올라가는거죠 퍽퍽 퍽퍽 들고 다녀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하수인 갖고 싶은거? 없어 이거 나 쎄니까 그루레법칙 업하고 할게 없네 이거 어디다 바를까? 여기 여기? 강스터 K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야생뿔 왜 야생뿔이냐 그냥 그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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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시스템이어도 한번 보는게 좋았다 한번 보는게 좋았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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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짬가자 지금 용, 정령 이거 생겼지? 짬짬가자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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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 안착도 전제 소각 서버 이거 할까? 하나 붙어 아르거스? 4, 5야 얘? 7, 4야 그리고 여기에 붙어 아르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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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라고 했어 어 이거지 천보가 도발로 맞아주는게? 쓰읍 시끄러 다음 턴에 더 쓸수도 있어 얘는 봐봐 아까 얘가 좀 비정상이였어 이게 맞지 쓰읍 천보 덱은 이게 맞아 크아 시원하다 안 나오네 크아 쑤 크아 쓰읍 으아아아아아앙 쯧 얘도 하나 찾으면 얼굴 없는 선술집 손님으로 또 찾아 또 돼 그럼 얘 이제 완벽한 이 게 되죠 어, 나왔다 그냥 나왔네 그리고 정령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도발 하나 살려둘까? 기계인데 쓰? 라구 라구지 라구 알렉스트라자야? 아, 엘레스트레이야? 라구지 라구야 어 좋잖아 아, 몰라 쓰일 때 있어 어? 빗송 안얼렸네? 맞네? 아 근데 이거 한번 써 빗송을 안했네? 두구두구두구두 대신 맞아? 긁어 긁어 얘 위치 위치 개같이 잡았다 그치? 왜이렇게 잡았지? 끝으로 보내야지 오히려 좋아 5등 안에 들었네요 이미 아 나 빗송 왜 이거 안했지? 이거 방패 어? 팔필요 없잖아 있나? 이거 센데? 업 안해야지 근데 얘가 쓸모가 없다 그치? 아까 그 알렉세이 뭐 그 할걸 어 좋아 빼자 아 근데 얘가 키워주는데? 빼 그냥 뭐냐 하나 사도 왜? 다 필요해요 다 다 필요해 필요하면 사.. 필요하니까 사는거지 이 친구들아 응? 안 필요한데 내가 왜 사 필요하니까 사지 오케이 비싼거 잘라주고 좋아 이 정도면 맞을만 하잖아 응? 맞을만 하잖아 바나나 가든? 이건 뭐야 자 봐봐요 떼 어 이거 할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검은색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내 Ltd는 아르가스! 저 하소윤이면 힘 좀 쓰겠군요 쏙 쏙 쏙 좋아! 이게 좋아 쎄잖아 봐봐 이거 얼마나 좋아 죽었네 이 친구 영조 이거는 구호를 찾아야돼 흠 왜 안나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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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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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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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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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최대한 천천히 할게요 플레이 이거는 애매해 영웅이 구리고 그리고 저는 5등을 밥먹듯이예요 좋은 영웅으로도 이시하라즈 야수 그러면은 업 모바일은 모르겠어요 1번 1, 2, 7, 8등 2번 3, 4, 5, 6등 어때요? 야 뭐이씨 도박사이트처럼 하네 섬세하게 하지마 아이루브페이커님 2개월 아 두개월 두개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니즈수님 펭귄족상어당님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사고 싶은게 딱히 없어 그지 업해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업해서 가져가면 뭐가 좋냐 어차피죠 다음에 사성기물 미친듯이 찾아 왜냐 왜냐 칠.. 칠코라서 찾을 수가 있어 하나 찾고 하나 살 수 있어 어 얘도 어팬데 서로 좋지 뭐 서로 좋지 좋아 일일부야 별로죠 이게 좋잖아 키울거 그지 키울거 하자 맥주 한잔 맥주 한잔 자 뭐야 뭘 운으로 게임합니까 잘한건데 뭘 운으로 해 어 비길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스윽 스윽 한번 땡겨 스윽 왜 안뜨지 스윽 이거 좋은데 도발 있으면 좋은데 도발 보고 사? 미리 사나? 근데 종족이 없어 근데 종족이 없어 후원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사봤자 어차피 별 차이가 안나 별 차이가 안나요 별 차이가 안나 이거 일일차이 이건 탈락 탈락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어차피 얘가 먼저 때려야되서 얘가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오 이겼어 이기면 이게 좋아 이기면 확실히 이기면 오케 아씨 안좋잖아 오오케 좋아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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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안터졌어 얘 맞아가지구 볼바르가 초반에 깡패죠 우라이기 오카이 둘 왜요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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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오카이 이기면 오카이 터로이 여기서? 다음에 해도 돼 푸지 급하게 뜨겠지? 침착하자 침착하자 자 지금 투표 상황은 5등 안에 드는게 56%에요 이게 고평가 당했지? 아까 2등 해가지고 고평가 당했어 두개 올라갔어? 개꿍 상대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초기화된지 얼마 안되서 초보랑 섞여있어요 지금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사고 이거 사놓고 돌릴까? 사놓고 돌리자 어때 왜냐면 이거만 한게 없을거 같애 얘 지금 키울때 아 똑같죠? 얘는 살필이 없겠죠? 바로 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공격을 못 받잖아 이렇게 아 뭘 또 운으로 게임합니까? 역실 역실로 하지 게임 이걸로 게임 함정의 공명님 후원 감사합니다 100% 뜨지 뭐 야 이 좀 버텨줘 버텨줘야되 니가 어? 러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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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짤짤이로 무한공격 오케이 오케이 아이 다 못쓴다 아 다 못쓴다 오케이 한 번 더 비자발적 비운주의자 김종수님 백비트감사합니다 아 이거 하나 못썼네 참 좋은거래 무한한 동전 무난해요 무한한 동전 그리고 해야되는거 5성에 뭐 괜찮은게 있어? 도발이? 미쓰락스 이런거 있나? 어? 요거 요거 이거 별로죠? 별로야 키우기 아 이거 빼고 빼고 하면 될거 같은데 미쓰락스? 이것도 멀록 찾아서 어? 요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자동 자동 자동사냥대 자동사냥대 오케 오케 잡았고 오케 키울수만 있으면 돼 키우면돼 앗 아 얘 앞으로 보낼걸 그랬다 그치 좀 앞으로 보낼까 이제 세니까 히 히 히 너무 잘 터졌어 됐어 근데 앞으로 키우면 안죽으면 크지 안죽으면 커요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근데 도발하면은 아 그 알 알 일렉세이 그거 하면은 올라가긴 올라가요 얘? 너네 오파까? 팔게 없잖아 соп 엏 배고 자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그리고 얘가 공격을 많이 하거든? 얘 한 번 때릴까? 이렇게? 요 느낌? 아 나 키우는데 너무 집중했나? 얘 분명 꼬라 박을텐데 센데? 아! 독이야 근데 잡긴 잡아야 돼 아까 그거 얘를 못잡아 얘를 아 너무 아픈데? 빼고 빼야돼 맹호깨비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그? 필요없어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일단 빼 잘 어울려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보니 좋은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돌아오신데 아 안 죽을 수 있어 비빔킹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살았는데? 이러면 이 샤라즈가 이 샤라즈가 5등 그리고 시체 나 뭐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이거는 냅두고 이거 팔고 이것도 그냥 파는게 나 그치 요거 남기고 요거 남기고 그래서 요거 요거 두개 팔아야돼 뭐 근데 뭘 냄겨 약하겠지? 셀라나? 자 돈은 끝나고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게임도 안 끝나는데 뭘 지급을 해 어? 누나 앞으로 보내야지 얘가 늦게 터지지 누나 앞으로 보내야지 얘가 늦게 터지지 이 사이에 한명이 지금 얘가 26댐씩 패, 패, 패잖아 아 죽진 않겠네 잊히지 않으리라 어? 잠깐만 그치 구호스타님 일계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격력 2배 상승 가, 다시 가져오기 공격력이 의미가 있어? 이거지 야수로 바꿔 갑자기 급야수바꾸기 요거 요거 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그리고 재팔고? 아 맞네 이거 이렇게 다하면 됐네 위치도 이거 별로였다 그치 아 이거 합쳤으면 있겠을 것 같은데 릴리스도? 나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쭈형하고 한판 하겠습니다 쭈형 이길지 말지 이길지 말지 하죠 아직 똥 싸나 이 친구? 아 똥냄새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변기가 깨질뻔했어요 변기가 왜 깨져요? 쫄쫄쫄 나오잖아 네? 거의 양이 코끼리 수준이었어 아 양만 혼자 먹어야지 요강이 깨지지 자꾸 깰 생각을 해요 약해지는거 먹어야 된다니까 어 나는 이 샤라지그 좋나? 내일 선술집단계 좋아요? 기계랑 같이하면 너무 좋지 기계랑? 응 왜요? 그냥 좋아요 기계랑하면 왜 좋아? 뭔데 이게 그냥 카드 주는거 아냐? 리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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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자 악마가 없긴 한데 이세라 여러분 이세라 이 샤라 사오 kalau 수배 vie 이세라 생일축하합니다 벤케이 enmk 40님 3년구독 감사합니다 방송 키셨어요? 예예예 그 그 싸그리다 파밀리아님 이라고 시청자 있으시잖아요 오늘 부대에 가신대요 스타트 젓커 젓커 오오오 리노는 사발 괜찮아요 사발에서 명인 나오면 나쁘잖아 그러면 니세라는 처음에 주는 뿜어용에 집착하면 안 돼 그래? 기어리형 뿜어용 집착해서 잘하던데? 어? 기어리형 잘하더라 저희는 서로 형이라고 불러요 동갑인들 왜 이렇게 어색해요? 예? 왜 이렇게 어색해요? 쭈형은 니세라 모르겠어 별로 안어색한데 기어리형이 어색하대는데 아 내가 어색하대? 응 그리고 슈카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때 촬영 후기 뭐라셔? 형하고 있으니깐 형하고 있으니깐 형한테 반말을 못하겠대 왜? 무서워서 엄근진한가봐 내가 말 안하고 있으면 좀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안경 쓸 때 있죠 예 그때가 맥시멈이 없고 좌지펄 때요? 네 지금은 지금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해서 그렇지 성격이 엄근진은 아닌데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 광대짓을 2년 가까이 했는데 2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무서워한다고? 광대짓을 계속 하진 않잖아 계속 했는데? 아니 한숨도 안쉬고 한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거의 많이 했는데 나 웃기다 광대로 안 보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 흐흐흫 중매를 찾아 아 그 뭐 잘못 누르면은 이게 이거 도박장 이거 뭐 잘못 누르면 뭐가 날라가나봐요? 예 침착하게 눌러달라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히익 락의 역량 엄청 깨지겠다 탁 안 좋은데? 락의 역량 락의 역량 히익 빡의 역량 이러면 그 대신 돈 아끼잖아 에밋 아 안 좋은데요? 좋아요? 저요? 주첨? 안좋을게 뭐가 있겠어요? 힘은 운이 좀 안좋은데? 어제 뭐하셨어요? 저 그냥 집에 있었죠 집에서 뭐했어요? 집에서 숨 쉬었어요 여기서 제가 사발해서 명인 찾습니다 아 예 여기 음노의 명이냐? 어 아냐아냐 그거 말고 에오가 아 아 아 이 덱 역하네 날먹 이네 이거 훔쳐가고 싶은거 없죠? 제꺼는? 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아아 이거 이야 한 끗 차이로 전혀 지면 안되는건데 이런거야 이런거 지면 안되거든요 그렇죠 지면 안되는겁니다 일단 어스 어 흥뿌지 않아 꿈꾸지 않아 그 매즉빵님이 저기 생일 아무도 안챙겨줬다고 배돌아지 단톡방에서 엄청 삐지셨던데요? 그래요? 못봤는데? 형이 그냥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알게되는데? 그거 방송보고 방송에서 엄청 성토하셔가지고 내가 뒤늦게 친거에요 방송에서 하신거잖아요? 단톡방에 한게아니고 아! 아 어쩜 이렇게되지? 근데 단..단톡방에 한 그래도 4,5명이 축하한다고 쳤는데 반응하네요? 아무 말도 안하시더라 그렇게하면 안되죠 따로 개인 메세지로 공물받치면서 해야죠 나 공물받쳤어 그래서 저도 살짝 넣어드렸습니다 아 이거 깨? 아 확실히 잡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건 뭐였어? 내 상대가 누구였죠? 이 녀석 뭐였죠? 야수였어요? 응? 좋은데? 이거 돈으로 하자 돈하면 얘도 세지잖아 아니면 서치? 동전의 영능? 아.. 너무 세다 미스락스를 벌써 뽑았어 저기.. 불 뽑는 애 두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형식이를 팔아가지고 파워업을 시킨 다음에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휴.. 행다 행다 오케이! 아.. 아.. 이런 손해냐고? 아니 저.. 저것도 사고 저.. 칼조영도 사고 칼조영 먼저 사고 봐봐요 그럴거냐면은 도가자 칼조영 먼저 사 그 다음에 이걸 팔아 얘도 세지잖아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는거지 개 세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사봐라 이렇게 이렇게 아씨 누구 팔지? 누구 팔죠? 이 중 하나 팔자 이 중 하나 팔자 또바디? 또바디 팔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젤 것 같아요 그쵸? 피칭룩이 롤 이제 해야지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얘는 열려도 될 것 같아 업하고 얘 살게 얘 팔하고 아! 여기 앞에서 잘 들어갔어 좋아 오케이 소사해 소사해 아 아 아 소사해 소사해 이걸 지내 이걸 져 이걸 지내 졌다? 그러면 이제 얘를 팔아야지 졌으니까 쨔 쨔 롤 쨔 쨔 쨔 쨔 쨔 어? 성비 탈걸 쨔 쨔 쨔 쨔 쨔 쨔 쨔 쨔 쨔 불이 좋은데! 형 힘좀 내보라고? 알았어요. 다음 턴에 페어 풀어서 갈라코스 찾으면 끝난다고. 저희 근데 몇 판 몇.. 몇.. 몇 승이예요 저희? 우리요? 우리요? 몰라요. 한 판이야? 그런거 없는데? 그냥 하는건데? 도박했다는데? 저게? 예측? 내 판.. 내 판 하자구요 도박을? 도박 중독자들인가 봐. 뭐야? 아이고.. 그건 뭐야.. 나.. 백이 좀 역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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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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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보기 괜찮은데? 갑니다 나 죽을 수도 있네? 아! 키움차이 부채장수 우산장수지 거기서 이겨도 따고 여기서 이겨도 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3대2 어? 죽었어? 어? 죽었어? 어떻게 된규? 어떻게 된규? 어떻게 된규? 어떻게 된규? 어떻게 된규? 어떻게 된규? 포인트를 거뒀다고? 네 밥주먹는거 하자 그거 해야지 뭐 에휴 아 잘 모릅니다 개못하는데 뭐어? 밥 먹어도 되나? 요즘에 뭐 맛있는거 없습니까? 먹지 말래 쥬형 요즘에 뭐 맛있는거 없어요? 신제품 없어요? 신제품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아니 개못해도 밥은 먹어요 밥도 먹지 말래요? 돈 좀 잃었다고? 돈도 아니잖아 암스토치 암스토치 고덕점도 생겼네 계속 생긴다 암스토치 뭐 신메뉴 없나? 나 신메뉴충 됐어 이제 햄버거 신메뉴 없어요? 아니이 너무한거 아니냐구 맥날? 골.. 니치포테이토? 어 어? KFC 신메뉴 있대 KFC 맛있지? 호흡 나 진정한 시간의 빈트를 목격했다 어.. 흐흫 손이 느려서 지금 안되고 있어 어떡하지? 뭐 느릴수도 있지 뭐 네? 느릴수도 있지 왜 없지? KFG가 없네? 이 동네는? 전에 있었는데? 망했네? 어 이거 낼걸 KFG가 없네? 촌동네라고? 너 당신들 지금 강동구 무시하는거야? 강동구가 비록 어? 그 뭐야 끝에 있긴 하지만 서울이야 알았어? 다시는 강동구를 무시하지 마라 손견을 배출했고 손책 태사자 주유 각종 어?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한 동네다 손견의 왼팔과 주유의 오른발이 있는 나라야 여길 내야 되거든? 외침이 있는 친구를 근데 아무도 없어 어떡하죠?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F**k you 그 짤 있어 F**k you 짤 있어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F**k you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유치해 아니 내가 한게 아니고 짤이 있었대니까 그래도 네가 유치해 아 겨울형가 그거 알아요? 짤? 겨울형가 짤 알아요? 아 넌 병신이다? 그거? 아니요 오빠는 바보다? 왜? 나밖에 모르는 바보니까 그럼 넌 병신이다? 왜? 그냥 그냥 근데 그 짤이 표정이 개웃겨 흥이형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짤이야 아 살찌게 분식 한번 할까? 아 못 고르겠다 아 어우C 어울려? 왜 어울려? 이거 땜에? 어 괜찮은 것 같아 오빠 오빠는 바보다? 왜? 나밖에 모르는 바보니까 그럼 넌 비용신이다? 왜? 그냥 그냥 아 몰라요? 네 찾아 드릴게요 아니 뭐 쬐전장 안 봐도 되지 뭐 겨울형가 바보 짤 여기 있다 아유 몰라? 아유 몰라? 쯧 하아 오빠 오빤 참 바보다? 왜? 나밖에 모르는 바보니까 그래? 그럼 넌 병신이다? 왜? 그냥 그리고 끝나 그냥 이거 없다 진짜 키 180 되고 싶으면 붐업 키 180 이하가 되고 싶으면 붐따 야 오랜만이다 중간고사 나 거기서 올 100점 받고 싶으면 붐업 나 거기서 만화 그렸었잖아 붐카툰 어 거기에 남님도 했잖아요 현재 맞아요 그리고 막 막 돌아가 그래서 ESC놀이 ESC하면은 붐업하면 뭐하고 붐따하면 뭐하고 흠 흠 근데 그거 효과 있어요 다 붐업하잖아 그래가지고 짤방 보이 조넨 맞는거다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그 루피 루피 형 나루토랑 다 캐롤로랑 한대도 안 맞았어 이 친구 쟨 다이스바러브 어떻게 된거지? 아 개죽이랑 그게 달라 좀 시기가 달라 짤방 보이같이 좀 더 뒤야 여기 막 피폭폭폭 튀기면서 안나 보다 싱하의 형 개죽이 요게 좀 앞에고 짤방브이랑 붐업 붐따가 좀 뒤야 저 아직도 주문 못했어요 어? 존때리야 카트라이더 세트 나왔는데? 뭐야 이거 롯데리아 아 롯데리아 아 죄송합니다 숨 쉬듯 비하가 들어가있죠? 롯데리아 롯데리아 불고기 카트라이더 세트 랜덤토이 어? 이거 해서 쏘영이 줄까 하나? 그럼 펄의 승리로 예측 찍으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잘해야되요 실수하면 난리납니다 실수하면 나 죽이려고 그럴거야 아마 카트라이더 안할래 버거 안에 카트라이더 장난감 들었음 여기서 뭘 쳐야돼? 거기서 형이 그 프레딕션? 어 아니요 오른쪽 위에 그 대시보드로 들어가는거 있죠? 대시보드에서 형이 애초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데요? 나 뭐 예측 시작 채팅창에 명령으로 했는데요? 아 저는 그 안에 사이트 들어가서 했거든요? 사이트를 가세요 형 그 트위치 사이트 가면 대시보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 오른쪽에 예 그 플러스 버튼에 뭐 예측 시작이 단추있죠? 그거 누르고 완료하면 돼요 추가를 먼저 해야되는데? 어 채팅으로 하면 그게 안나와있나보다 결과 선택있다 결과 선택있다 합니다 네 번외승리가 56이고 치매승리가 44%였는데 결과 선택은 하면 되는거에요 나 맨날 저 터져가지고 할말이 없어 나 봉구수 밥버거 먹어야겠다 빌어먹을 몬스터봉구 먹어야지 몬스터봉구 시간남아 돌아가지구 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형 주문만 할게요 네 주문하자 천천히 하세요 하 근데 봉구수 밥버거 6천원짜리 먹으려고 배달비 3천원 하는게 맞다고 봅니까? 6.25야? 앱이 뭐냐고 앱? 그거 뭐더라 이거? 그 제일 유명한거? 배달의 민족 잠깐만 내가 만약에 그게 살아있으면 내가 시켜줄게 배달.. 배달비 공짜 안돼 안돼 왜? 형은 형껏 써요 나 먹고 왔어요 아니 이번달 갔어요 어디 보자 나 그냥 한번 해볼래 궁금해 사이즈업까지 해서 먹자 그거 두개 시켜놓을까? 나 저녁도 먹게 아니 차갑게 차갑게 그럼 내가 괜찮지 그러면 이제 배달비 괜찮아 요거에다가 봉구수 밥버거 두개 먹어? 어? 불닭볶음면을 시킬수가 있어요 끓여줘 나는 안먹을거같아 1800원 너무 매울거같은데 개꿀이지 1800원이면 개꿀 그냥 속이 안좋잖아요 아 그냥 컵을 갖다줘 컵을? 아 컵라면 갖다준데 속이 안좋아서? 그믄 하나 뭐 먹지? 봉구 몬스터봉구랑 예? 봉구수 밥버거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요즘은 하도 안먹어가지고 근데 지 그 지바지잖아요 지점 바이 지점 아 지바지라 그랬걸래? 아니 내가 지원했어요 봉구킹이랑 봉구퀸 먹어보자 몬스터봉구랑 똑같으니까 오케이 2개 2개 시킬게요 콜라를 그냥 주문할까요? 그러면은 나가기 귀찮은데 나가기 귀찮은데 이게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나가기 만약에 형 봐봐요 형이 제 입장이에요 네 자 봉구스 밥버거를 만원어치 시켜요 네 배달비가 3,000원이어서 13,000원이에요 근데 칠성사이다를 500ml에 1,700원에 팔아요 네네 근데 보통 편의점 가면은 500ml가 1,200원? 아 아니네 500ml면 괜찮지 시키자 괜찮을지 500ml면 꽤 많은건데 그치 10이면 모를까? 그럼 2개 시킬까? 모를요? 칠성사이다 500ml 2개 시켜 저녁때 먹을거까지 사이다에 그렇게 많이 마신다고? 한 끼에 500ml 하나 저녁에 하나 설탕물이야 액상 과당 액상 과당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액상 과당 액상 과당 다음판도 예측 시작해 볼게요 아 나도 걸어놔야겠다 아 나도 걸어놔야겠다 죄송해요 이거 좀 주문하느라 됐나? 봉구킹 봉구퀸 시킴 아 침대 펄 누가 이길까? 제출 시간 또 합니다 저도 2분들입니다 난 1분 시작합니다 저 아 나 이렇게 개못하지? 그런 날도 있는거지 뭐 아니 저는 이제 좀 홀가분해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 점수때 맞는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존내못해 존내못하고 쭈덩내서도 힘들어 점수가 이상하게 인플레가 돼있었어 근데 이번에 월마다 이게 그게 되잖아요 네 리셋 이게 참 좋아 내려놓을 수 있어 내 자신을 내려놨어 우리는 사실 이웃이었던거야 어 아 이웃도 아니야 심지어 같은 동네인데 내가 더 아래에 있어 사실 쭈의 동네 쭈의 동네 어 어 그니까 형이 그 둔촌동이면 내가 한 거기 그 어디야 그 옆에 아 풍 풍납 풍납토성 있는데 어디지? 풍납동 내가 풍납동이야 형이 둔촌동이고 가볼까요? 네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형 결과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양쪽에다 거는 사람들도 있겠다 침해전장이 그래도 55% 왜 아 이게 각 방마다 그쪽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뭐지? 진짜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쭈형 완벽하게 발굴하겠습니다 딱 여러분들 드시기 좋게 딱 쭈형 딱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로 갑니다 어 디스코드 음질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요?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옛날에 디스코드 되게 안 좋았었는데 지금 처음에 그래서 못했잖아 폭탄 터뜨리기 아까 열한시쯤에 전화했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열한시쯤에요? 네 못 받죠 음 방송할땐 음 꺼놓으니까 지금 다시 켜놨어요 배달아와야돼서 그 전화 내용이 사실 놀러갈까요였어요 어? 놀러와요 지금 늦었어 이제 그래요? 그럼 놀러오지 마세요 수요일에 놀러갈게요 수요일날요? 네 놀러오세요 어쩌면 올해 마지막 방문일 수도 있잖아 그죠? 풍경도 오라고 할까? 네 오랜만에 침포했뿐 재밌겠다 아 요즘에 근데 그 너무 막 이게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눈치보게 세 명도 안 돼요? 세 명 정도는 괜찮지 않아? 좀 봐서 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 또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줄이라 보니까 근데 이게 봐봐요 모였어 별일 없어 그럼 괜찮아 근데 세 명 중에 한 명이 터졌어 이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십 십자가에 걸어놓고 죽을 때까지 돌 던져 스읍 이거 좋고 이러니까 그게 좀 그렇지 검사를 두 번이나 받았어 촬영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 눈치 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식 딱 봤는데 다 조져놨던데? 누가요? 네? 누가 조져나요? 그.. 다 조져졌어요 주가가 떨어졌다고요? 네 내가 사서 그런가? 내가 주식 시작해서? 어? 아 맞다 형 시작했지 그런거 같애 넵튠 팔았어요 아침에 방송쪽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3명은 전혀 문제없대 절대 사지마세요 아니 절대 따라하지마세요 넵튠 넵튠 38,300원을 팔았어 지금 얼마에요 뭐 없네 하나 뺄까? 돌려볼까? 너무 없는데? 너무 별론데? 어? 어? 이거 쓰고 할걸 그쵸? 어차피 빵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문제없는거랑 상관이 없어요 욕하는거는 욕하기 위해서 욕하는거라서 욕제없는거랑 상관이 없어요 아 이걸 팔았어야됐나? 얘가 좀 낮아 오케이 오케 찻잔? 찻잔은 4,4 이거는 3,4인데 하나 붙어 중족값이 있어서 그냥 이거 했지 이거하고 이거 할까? 왜 나한테 올인해? 하지마 부담스러워 이거하고 이거까지 살까? 이 포인트로 뭐 이모티콘 사고 그런거에요? 나도 칩창맨 채팅방에서 항상 뭐 누르긴 하거든? 7,8 포인트 주는거? 써본적이 없네 7,8 이거하면 7,8 이거하고 사는게 좋나? 이거 사? 사? 구진가? 사? 맞어? 사 맞어? 맞어? 안사 어 좋은거 나올거야 이거 한대 맞자 어 어휴 어휴 아휴 아휴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아휴 그래 안사길 잘했구만 이게 필요 있다고 이런거 이거 뭐죠? 어휴 이건 뭐죠? 안아퍼 근데 안아퍼 안아프다고 생각하고 맞으면 괜찮아 암당할 수 있겄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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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가도 못해 안아퍼 안아퍼 안아프다고 생각하면 괜찮아 안아프다고 생각하면 괜찮아 안아프다고 생각해 안아프다고 생각해 안아프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아프다고 생각하기 안아프다 안아 밸드 해외 Hot 아 어 어? 어? 전화도 그걸 골랐을 거에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에요 안 아프다 안 아프다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안 아픕니다 나는 안 아픕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아픕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괜찮아 나는 안 아픕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음에 봅시다 자 요거 요거 사면은 꽁짜야 뭐야 이게 아니지 아니지? 안 사도 되지 이거 또 할까? 어때? 이거 같아가지? 독성 가져가? 독성 가져가 내고사 내고사는 게 포인트죠 내고사 내고사기 그럼 이거 올려요? 일단 가 정리정 안 줄 수도 있잖아 하나 확보해 내고사야돼 내고사 내고사하면 일골 손해잖아 내고사하면 일골 손해인데? 안 올려야지 안 올려야지 다음 턴에 더 좋은거 나와 제발 제발 으악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벗길 수 있다고 좀만 더 힘을 내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이고 꼴뚱하셨어? 아이고 스발 스펄리 나 업할래 inver지어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있음 광고는 광고는 정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개 젖 같은 게임 에이 뭘 또 개 젖 같은 게임입니까 아... 흐랏돌아 오따 이룬 정령의 꿈은 내가 대신 이뤄줄게 아... 든든하네 킴창맥 이제 안 찍어? 두고 봐 후회해 나 안 찍으면 피눈물 흘려 아... 이렇게 쭉 안 만나면 힘을 못쓰지? 아수이는 주로 골드를 확보했군요 뭐 팔지? 이거 팔자 오우 오우 레고사 오우 레고사 오우 오우 이거 팔자 오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이요 흠 트 명상 명상 예 어 어? 어? 헐 따이예한테 근데 침착맨한테 이겼으니까 됐어 자, 또 눌러드릴게요 예측 결과 선택 50 대 50 이었어 이번에 아요? 50 대 50 이었어 뭐야? 죽었어? 어어어 그 아까 파라스 죽은거야? 어 나는 한 번 정도는 버틸 줄 알았는데 좀 욕심부렸나봐 아니 뭐 내가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응 그거는 안팔아도 안팔아도 어차피 다음에 올리면 되는거라서 아 그런거였어? 나 잘 놈이 잘 안해봐가지고 근데 너보다 잘어 그니까 내가 뭐 무슨말을 해 에휴 참 아 그냥요 도박 한판 더 할래요? 아 나가 뒤져야지 어 오셨네 식사 다 하셨나보네 이겼죠? 아 아 오셨어요? 네? 식사 다 하셨어요? 네 아 미쳤습니다 봉구스 밥버거 왜요? 미쳤어요 미친 맛이에요 아 아 맛있었어요? 예 그거 잘됐네요 형도 뭐 사먹어요 제가요? 아 아 아 아 아니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개초구리인 것 같아 고대의 파수권 어떻게 이게 삼.. 삼... 성이지? 쭈영 걸로 하자 우리 쭈영 순방하나 안하나 근데 이거 덱 좋은데? 덱이 너무 좋아 여기다 걸지 소리 나버려 병룡이 몇길 잡고 가는거야? 자 배당이 짜니까 또 역배충들 슬금슬금 근질근질하죠 근질근질해요 프렌즈마블은 재키냐? 아 프렌즈마블 은재키나님 24000포인트 몰빵 역배 역배 이분 역배했어 순방 못한다 진짜 도박중독젠데 그거는 지금 다 비시비시를 하죠 또 다른사람들도 이거는 뭐 역배 의미가 있나? 이미 다 여기까지 까졌는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프를 확보했군요 어어? 이거 질 수가 없겠는데? 어음 엄너마 엄마엄마 엄맛 엄마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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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엄마 꼬민이 엄마 엄마엄마 어? 어? 어머노 코미니엄마 근데 이제 괴물들이 나와 근데 괴물이 트럭을 한 번 빵 쳐가지고 딜 넣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거야 몰라 사실은 근데 나도 괴물이야 형은 그렇게 가지 괴물이 아닌데 오케이 이건 이기겠다 어? 어? 잠깐만 아이고 슬슬 슬슬 역배 역배에서 좋은 향기가 역배에 좋은 향기가 아니 어떻게 저게 저게 나오냐 자 이게 두개 빼고는 그렇게 세지가 않아 지금 사실 사실 신상이거든 이거 다섯개 신상이잖아 이거 업 안합니다 업 안하기 아 순방 걸려있어서 업 안하기 오 좋아요 이거 정지장 어어 오 좋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그거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야만 골드를 드리자 어버 코미니엄마 아 파티 정력만 좀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파티? 예아 예아 파티 삐풀 이세란드 혼합이라 용을 많이 못 모으셨나봅니다 자아 지금 밑에 빨리 세명 죽었다 죽었으면 좋겠대 지금 이세라 그렇게 안쓸거 같은데 오케이 무난하죠 이거 뭐 독성도 없고 야 이렇게 다 갈라놓 어어 와아 교환 이쁘다 이거 이겼다 이세라 죽겠다 또 천범베껴 오케이 아이 전설이구나 오케이 죽일 수 있나요? 죽였죠? 죽을 수도 있어 죽였고 잘 가고 잘 가고 이세라 잘 가고 그리고 다른 팀에서 두명 죽을 수 있어 더 아 한명만 죽었어 난 안 죽었어 이번던만 버티면 느낌 있어 이번던만 버티면 느낌 있어 그러면은 극한의 순방 메타로 가야겠다 아 순방 메타로 갑니다 업 안 해? 업 안 해? 야 이거를 이거를 순방 갑니다 우와 알차게 업하재고 알차게 끝났죠 뭐 끝났죠 어? 서순이 좀 이상했다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이상한 맛이 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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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올려 그냥 얼리고 싶어서 자 이거는 뭐 이게 아 전시관리는 막 그렇게 안 센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근데 지금 아까 밀하우스가 셌어요 그래서 10댐을 맞았는데 얘가 어느 정도를 센지 모르겠네 이길 거 같은데 이거 어 어 좋아 좋아 그리고 심지어 저도 안 죽어 저도 안 죽어 그러면 조즈랑 이 오묘가 죽으면서 사 4등이 된다 저절로 최소 4등 아 깔끔하죠 이걸 이걸 못 부셔 크으 크으 안 죽었어 근데 야 이제 한 두 명 죽자 이제 어? 아! 순방입니다 여기서 순방하면서 순방 성공 나 이제 난 죽어도 좋아 프렌즈마블 은재키냐님 탈락 흠 난 이제 죽어도 좋아 좋습니다 크으으으읍 그리고 여기 좁해 응 채팅창에 역대 역대 쓰레기 게임이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 쓰레기 게임이야? 네 크으으 야 전장마낭 게임이 어딨냐 크으으 흠 이것도 올려서 1등 한다 안 한다로 투표 올리자고? 도박 중돌구만 이사람들 도박 중독이야 이거 한..한번..어.. 한번 보고해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니 그럼 어쨌든 내가..내가 그럼 라스베라스 와 센데? 내 스스로가 라스베라스잖아 네 그럼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어요? 없어요 관심 자 이건 이기니까 1등 한다 안 한다로 하겠습니다 1등 한다 안 한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라우스 잘 가고 잘 가고 한명 더 가나요? 한명 더 갈 수 있어요? 어어어어 1등 이등 1등 위등 1등 위등 미라우스 갔어 아까 강했던 녀석 나 1등 할 수도 있어 진짜로 농담 아님 야 19초 18초 17초 야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1등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흥미 진지나죠? 7초 6초 5초 3초 자 한다 못한다 반반이에요 야 몰빵한 사람들 나왔습니다 25만 포인트씩 자 1등 할 수 있을까요? 아 1등 하지이이이이 객트래커 켰는데 이거 안나와 어 나오네 전투하면 나오나봐 더 많이 성장했지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이게 뭐 한계가 있나? 맨 위에 거는게? 25만이 왜 딱 2개 나오지? 한계가 있나봐 10만 걸었다 손 부들부들 떨린다 아 제발 제발 이렇게 사람들이 몰입해서 응원해주고 막 이러는게 처음이에요 전장하면서 쾌감있죠 응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그냥 틀어놓고 자기 할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빵 프로호호 죽을 확률 87% 죽을 확률 87% 죽을 확률 87%입니다 이제 잡아야 되는데 겟 한테 꼬라 박는거 보니까 ни저씨 도졌쪄 17 17% 아오오오~~~ 자 주홈위 작가님 2등 2등 어쨌든 순방은 성공 순방은 성공 1등은 실패 순방 성공을 누르 pathway 저 일단은 아 좋습니다 아 또 이거 해야 되네 예측 시작 순방 가능이 나 70%였어 그래도 믿고 있었구만 거기는 지금 쭈의 어떤 전장에 신용이 가 나는 아마 40%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아 저 승리에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갑니다 쭈의 전장 대 침의 전장 자 지금 오늘 자 정보를 드리면은 오늘 두 판수 두 판 다 졌어요 쭈 2승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거의 투자하기 아주 좋죠 투자하기 좋아요 여기서 1분 드릴게요 1분 시작 자 시작했습니다 뭐야 쭈 대 침 음 고고 침착맨이 이길 때가 됐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실력 게임이에요 제가 페이커 선수하고 롤 계속해가지고 100판 졌어 연속으로 그럼 그 다음 판에 이길 때 됐지 하고 저한테 거칠 거예요 자 가시죠 근데 저는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예 시간 보고해도 돼 아니 영웅 고르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근데 먼저 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거는 참을성이 없는 거지 좀 신중했어야지 그렇네 창을 닫아? 창을 닫으래 되게 지금 막 민감해 민감해졌어 사람들이? 근데 어차피 쭈형 방으로 볼 수 있는데 헐랜드라고 갈까요 여기? 아무 문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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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 없어요 나 자신 없다 침 자신이? 아니 이길 자신이 오 나는 나쁘지 않아요 난 나쁘지 않아 조진거 같은데 난 나쁘지 않아요 저 얌얌님으로 할게요 오 어 어 어 어 Vision 요즘에 좋은데? 사귄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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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갑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게임 시작했으니까 고 락카니쉬는 이게 좋아요 영능을 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좋죠 쭈형은 김성태씨 성태 한번 믿어봐 광장 내돈뱉터 왜 지금 타이밍에 만나는거 좋죠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죠 악마 얘도 악마 서로 비기기 어 성태군 어 성태군 좀 해봤나봐요 라팜컵 라팜컵으로 가시네 락카니쉬우 이대로 계속 가시죠 비기고 아우 아까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플러스 1 플러스 1이 영구적으로 그 판만이 아니고 경쟁이 끝나고 경쟁이 끝나고 그 판 끝나고 자락수 아 왜 말 안해줬어 아 이거 4989 할걸 응원해달라는거죠 응원해달라는거죠 쭈형 또 막 지저분한데 가시네요 평면이 지저분하잖아요 얼방 찾으셨네 얼방 찾고 시작하면 너무 좋아 얼방 아니거든 어 악마 으 incumbent 자막 중 philosophy 동전을 할거면 이코에 결국 2 인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거 얼릴까? 이거 바로잡아야되는데 다가취자 좋아 좋아 어우 조금 아프겠는데 이거? 어쩔수없어 강해져야될 타이밍이라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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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서 참 좋거든요 나는 이거하고 돌려 업하고 찾아볼까? 아니 또 찾아볼까 그냥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아프어 아퍼 어쩔수없어 저건 엎 업하고 소왕마 써서 쭈화멘 찾기 어때요? 쭈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 좋죠 나쁘지 않죠 오우씨 아악! 또 악마의 단점이 공격력을 제가 보완해줘 너무 좋아 어쨌든, 석세스 이거는? 이게 조금 더 센데, 이게 이거랑 같이 사면 너무 좋은데? 어허이 이거는 그거, 이거는 나오잖아 이게 이거 하고 하면 좋죠 네? 어허이 아니 무슨 소리야 등록금이 여기 왜 들어가있어 오케이 아니 누가 채널 포인트로 대학교를 다녀 자기 등록금 들어가있다고 뭐야, 쥔형이야? 기묻 오케이, 이건 좋고 안되네? 아니 이제 필드 좀 사야돼 이제 필드 좀 채워 천천히 가 근데 이거 사야돼 나쁘지 않죠? 무조건 가야돼, 라카엔신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험벙은 침착맨이야 무조건 그냥 그렇고 싶어요 흠흠 흠흠 아, 무리 한번 더 오케이 저게 예봉을 꺾어 흠흠 그러면 쎄게 때릴 수 있어 뜨이씨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어? 흠흠 잠깐 쪼커로 괜찮은데 이 아저씨 형맹 키우기 게임이야 형맹 키우기 게임이야 오우 어서오고 오우와아 오우와아 이렇게 할게 총알 몇개 쏘고 시작하자 망치고 당치고 망치고 당치고 뚝치기 따치기 뚝치기 따치기 뚝치기 따치기 이렇게 하면 이기지 흠 으오오오 윽 응 흠 아아 시원하게 잘 긁었다 뚜뚜 뚜 못 가져가고 뚜 아 좋다 뚜 오케이 뚜 오케이 뚜 뚜뚜뚜뚜뚜 뚜 뚜 아 오케이 뚜뚜뚜 뚜뚜뚜 금방금방 크거든 라카니슈 아 이거 별론데 얘 이거 진짜 별로야 사지마 이거 너무 아픈데 사지말자 아니 별론데 하나 쟁여놓기? 아아 니 ! 어째서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왜 왜? 왜? 너니? 쭈하 아니 침하 도발이 되게 많아 응? 좋아, 재밌겠어 좋아 너무 센데? 앗 아 세게 맞쥬 아 나 센데? 되게 센데 자꾸 털리네 센데 내가 더 세 그니까 그게 문제야 아 친구가 아직까진 조커를 보내줄까 이제? 좋은데? 누굴 보내지? 누구 보낼까? 임컷? 아리 없으니까 이거밖에 할 거 없어 맞다 흠 흠 흠 두개 뺄까? 아니면 이거 뺄고 뭐 뺄까 아니면 요거 뺄고 요거 뺄고 망해도 돼 왠지 알아요? 이게 있어 순방은 하지 않겠어요? 흠 아 잘못됐다 흠 난 침창백만 이기면 돼 흠 오케이 과학 막았네 흠흠 별거 없지 않아 이거? 나한테 죽겠는데 이 친구? 흠 죽을 수도 있어 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소질이 있으시군요 흠 생각 새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흘 흠 흠 흠 흠 아 감사합니다 흠 ㅋㅋ ρά 흠 흥 네, 살아있습니다. 죽지마. 넌 내가 죽일 거니까. 이제 보내줄까? 누구 보내지? 이 친구는 두 번... 이제 보낼까? 똥똥이 아저씨 이제 보낼까? 똥똥이 아저씨 보내자. 좋긴 한데... 똥똥이 아저씨 보내지마? 똥똥이 아저씨 잘 썼어. 이 정도면. 똥똥이 아저씨 잘 썼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흠흠 이게 맞지 어? 로스 100%야? 어? 통통이 아저씨 버리지 말걸 그랬나봐 앗 앗 됐어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밖에 야 순방은 성공했다 이게 낫지않나? 이게 낫지 통통이 아저씨 조커를 다시 기용하는게 좋을 것 같애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게 없어 터보가 낫겠죠? 어? 침착맨과 결승... 이번에 데스매치 아닌가 거의? 그쵸? 모르겠네 버틸수도 있고 이게 엄청 도발... 침착맨이 엄청 세졌을텐데 아 아 이거 졌... 졌다? 칵 나오죠? 이거 졌잖아 아 ㄹ ㄹ ㄹ ㄹ ㄹ ㄹ ㄹ 리필트 꿀러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이거 여기다 해주면 좋죠 해주고 업하면 못사니까 한 번만 더 했죠 어 푸릉이 별론거 같애 가보자 가보자 이거 사두자구? 의미 있나? 여기다 기계야 그럼 불을 터트려 왜 더미한테 죽을거 같냐구요? 너무 무시하네 더미한테 죽겠습니까 설마 악마 더미? 악마 내가 다 여기 잘 키웠는데 나보다 잘 키웠을까? 악마 악마 하하 흡 흡 흡 흡 흡 아 난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멈출 수 없고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가 어우 좋아 좋아 키디라고 하면 돼 어우 좋아좋아 첨부 첨부만 까 첨부만 오케이 얘 때려 아 좋아 얘 괜찮지? 이겼지 석세스 아아 단일 살았네 살았으면 나 여기 해골이죠 살았으면 난 해골이죠 살려서 해골 살려서 해골 이거 죽어? 근데 저 이제 얘를 더 못 키워요 끝났어요 성장이 끝났어요 성장이 아아아아아아 어떡해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가야지 뭐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가야지 뭐 이거 하나 가서 이것도 있고 일단 얘 팔까? 얘 팔자 이거 팔고 보호막 까기는 이게 좋은데 보호막 랜덤으로 까기는 저게 좋은데 아아 좋죠 쭈형 맞다 쭈형은 그거지 생각해보니까 얼방 있잖아 씻 76%? 뭐야 이거 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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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뺀거 좋다 좋아 잘 빠졌어 저는 3등입니다 자 가셨고 얼방 빠지셨나보네 아 어? 저도 아 내가 이게 높구나 체력이 높구나 자 고생하셨고 원래 악마 덱으로 우승 못해요 죽은 방이 나는거지 아 무슨 보증금이야 가능성이 있다 진창맨 진창맨 화이팅이다 이거 뭐 의란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승부 탈 걸어야 됩니다 믿으라고 한적 없는데 흠 믿으라고 한적 없는데 흠 흠 흠 진짜는 본인이 선택하시는거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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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두 갠데? 첨벙 최소 4개 이것도 있어 심지어 아이고 요건 좋아 나도 얘한테 죽었어 얘는 못 이기겠다 흠 오 감사합니다 종성 구독하면 포인트 더 준대 강렐 잘 싸웠어 잘 싸웠어 후dy ㅎ 한 번 더 가죠 한 번 더 가죠 잠깐만 예측 시작 이거 저번 예측을 그대로 또 할 수 있나 네 위에 그 있어요 버튼이 이전 예측에 클릭하면 나와요 아 쭈대침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1분 시작합니다 아 지금 사면펄 해가지고 이르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사면펄에서 막판에 자 거세요 자 갑니다 저 잘합니다 잘합니다 저 밀리피센트 잘합니다 소라빵? 예 아 ML무주로님 구독 감사합니다 포인트 더 준다고 해서 구독한 거 아니죠? 흐흐흐흐흫 흐흐흫 흫흫흐흫 일곱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아이이 감싸 고맙습니다 뭐 의미가 있나 싶지만 가장 강한 하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추라빵 아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야 그거 같애 그 지하 노역장에서 페리카 다 나한테 모아준 것 같애 나갔다 오라고 죽이라고 서로를 죽여 군객 군객 감사합니다 한 번 볼 수 있어서 좋죠 오 다행이다 안사 부대기들 기계만 살 거야 기계만 살 거야 기계한테 1버프 주는데 이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저 리치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 띄우면 되지 좋은 용 사태거리가 안 바뀌었네 회원들이 거칠어졌어 지금 도네이션 같은게 신반장을 죽여달래 흫 흫 흫 그거죠? 회원들이 거칠어 흫 tens 잠 jeszcze 이쁜 어 카앗 어 카앗 어 카앗 이러면 달게 맞을 수 있는 요런 분들이 이제 어 여기 안좋은 기운 너무 강해요 어떡하죠? 어 어 어 어 어 이거 필요없어 얘네 어? 뭐지? 아니 뭐지? 컴 어 이거 맞나? 은명을 따라가야 되는건가? 꽂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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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에다가 3 3 이게 다 좋은데? 어 운명을 따라가야되나? 하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이번에도 맞을거 같은데 흠 음 아까 3발을 왜 했냐고? 몇발 해야돼? 5발? 흠 서순? 그게 왜 서순이야 하나 나오면 똑같은데 기물순은 흠 감사합니다 이게 참 승부조작도 할수가없네 둘다 실력이 안돼가지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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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Tell 지붹되 уш 이제 talks 흠 흠 흠 흠 두 개를 살 수 있는데 버릴게요 그럴게요 일단 용은 하나 가져가야 돼 이거 가져가고 하나 더 삽시다 일단 후트랙으로 가는 거지 메카 해적으로 가는데 이제 4성에서 뭘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갈린다고 흠 그럼 이제 좀 많이 뱉지 식탐 식탐 쬐구만 쬐면 맞아야죠 메카 해적대기야 이게 강합니다 강해요 야 이게 다음판 쎄겠는데 황쭈 황쭈 부활에다가 야 이거 누굴 키워줄까나 메카냐 해적이냐 뭘 떠 자꾸 여기서 이거 두 개 팔고 이거 사는 거는 조금 거시기 하지 않나 너무 좀 모험이죠 응 굳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러네 두 개 팔고 어떻게 산다는 거야 그리고 잠깐 정신이 나갔나봐 포프 사놓기만 하는 건 말이 안 돼 팔아야 돼 가수인은 줄었지만 사사성 정신 안 차리기 별로? 별로인 것 같은데 올릴까? 천보용하고 해가지고 할까? 이게 사성부터는 천보용이 나오니까 오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우 좋아 아 이거 하나만 데려가고 싶은데? 오케이 아 이제 강해집니다 메카닉은 4성부터야 아 너무 아픈데? 4성에서 멈춰도 그만이야 이거 하자 아 어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어? 자야 돼 이거로 가까? 이거로 가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니거든? 이게 왜 쟀나보다 자 다음 업할게요 태치스 장난하나? 넌 전장 하지마라 올라와 나 죽었어 어? 트럭에 튀었어 어 24딜? 좋고 어 나 죽겠어? 뭐 이겼으면 끝났죠 오케이 근데 이거 사면 사면 좋 터지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죽을 것 같긴 해 나한테 55%를 벌었어? 엥? 아까 청동력 있었다고? 아 원래 있었어? 감사합니다 아이 뭐 차이 많이 나는데 승패는 병가지 상사 아닌가? 합치면 이제 칼렉이 나오니까 뛸 때도 있고 칠 때도 있는거지요 합쳐 그냥 얘도 있는데 어 얘 뿜는 것도 다르고 어 이 딜도 줄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 미안하게 됐수다 네? 아니 아니 저기 우리 나한테 건 사람들한테 사과했어요 거 미안하게 됐수다 하하하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카 하카 하카맨 어디게 할게 끝났지? 뭐지? 황트북 히읍 짠. 78 팔주. 7침 너는 내가 죽으면 하기가 싫어지냐? 확 하기가 싫어지네 형 죽으니까 또 기다릴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의심하시잖아요 저 수염쟁이랑 손잡고 자기 작업한거니 아 이거 근데 얼렸으면 버텼을까? 감사합니다 빨래 당일 때 아 좋아요 잠깐만요 이거 걸어야죠 예측 시작합니다 또 침대펄 시작합니다 예측 자 걸어주세요 또 걸어보세요 안되지 이거 어? 취소했어? 다시 해보... 아닌데 아니 주택청약을 여기 왜 넣어? 아니 주택청약을 여기 왜 넣어? 갑시다 네 네 자 22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뭐 돈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팍팍 걸어요 그냥 아니 아니 뭘 또 한강을 가요 어? 나 좋은거 떴는데? 오케이 오케이 도박 안에서 도박하기 오카이 군주 바로부 도박 안에서 도박하기 어? 저 형 군주 바로부 잘하는데? 나도 도박해 네 우세프션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언제나 똑같이 합니다 뭐 살살하고 이런게 없어요 제가 똑같이 할 뿐이에요 사나팔구 도박하기 날 청소해버리겠쓰 야 도박했어? 들어오면 되지? 들어오면 압박하십쇼 어? 샀다 팔아서 하기 똑같잖아 샀다 팔아서 하기 좋은데? 스타트 좋은데? 잠글만 한게 아니고 잠가야죠? 초반 실패 분명 이기실수 있을거에요 시는 못구하고 에? 포인트는 비트로 살수 있어요? 안될텐데 같은데? 어어? 미라우스 만났네? 나도 미라우스인데? 쪼 터지는데 쟤? 오 가 또 버티고 오 가 오 가잇! 누가 먼저 터져? 안 터지네? 감사합니다 광고 이거 설정됐어요 지금은 이거야 지금은 이거야 안 터지네 재웃기네 진짜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아 산담할걸 참 자꾸 정신없게 하니까 못하자노 저쪽 분위기 안좋죠? 아하하하하하하하 분위기 안좋아졌고 어 오우 아 기다려봐야죠 어어우 야무지게 이건 뭘 미친놈이죠? 헤리 헤리 해적페어는 별로인거 같은데? 작전주야 그냥 하는거지 비슷하거든? 패어 가져갈께요 비슷하면 이거는 4,5정도 대충 근데 여러번 공격당하면 더 좋긴한데 이거 한 3,2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오케이 이건 이기지 이게 사기야 이기지기 바람 20,4 2,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질이 있으시군요 사서? 꼬발했구나 그럼 나도 가자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친구들 포텐이 없어 이 친구들 사는 게 낫죠 막사기? 너 세니? 네? 아니야 일단 다음 턴 그냥 막사서 강해지고 할까? 저 약해요 이제 잡았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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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뼈 맞았어 야 너한테 걸었는데 이거 어쩌자는 거야 아 그래서 물어본 거구나 어? 아하이 그래 그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어? 어 어 어 팔자 자고 여기 시장 하고 어 여기 여기 하 와 고양이는 이거는 상성이 있잖아 고야이가 쥐 잡아먹잖아요 아 이거 할걸 랭이호 할걸 뭐라구요? 응 사자 용병으로 괜찮아요 아 이뻐졌죠?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아 오우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겼어 계속 압박하시죠 이번엔 다릅니다 이거 볼까? 깡치고 이렇게 하자 이 친구 흐름을 봐 아 미쳤어 깡패야 이 친구 이 친구 오케 네 좋잖아 아 오이 다 좋아 아아이 선순 아 아 곤란한데 굉장히 곤란한데 좋아 이병건 죽었어 이병건 죽었다고 아 이병건이 죽었다구 어 좋은것도 이거 좋았다 이거 좋은데 이름이 귀가 터졌고 이 친구는 한승세야 이거 진짜 황벨이다 이거 순위를 못 맞추겠다 그쵸? 승리 맞추는거 이거 진짜 못 맞춰 이거 진짜 내가 시청자면 대가리 터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맞춰? 황벨이 황벨 아니 진짜로 진짜로 저거 봐 위치 봐 지금 우리방 도네이션 평가가 완전 바뀌었어 나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 믿고 있었대 나는 이름으로 안 불러요 털보라 그래요 털보 죽인대 변사체로 발견된다 변사체로 발견된다 이게 너의 시체구나 느낌있네 내 시체 뭐를 뭐를 하려는지는 알겠어 나 딱 0는 걸고 하면 이겼네 니가 없는 전장이 무슨 의미냐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다 버려야 되겠는데요 다 버려야 되겠는데요 다 버려야 되겠는데요 흠흠흠흠흠 흐흫흐흫흠흠흠흐흫흫흠 흫ılı GWEN DE μ THE T 다 새제품이야 이것도 뭐야 이건 좀 헌제품이긴 한데 여기 4성 5성에서 주는 새제품하고 비슷하잖아 상승세가 대단하네 이렇게 하는거 맞냐 나 S급 중고잖아 태도성의 상승세가 대단해 이 친구는 하락세야 지금 도박 한 번을 못 맞추네 아 교환 오졌구요 잘 치워졌구요 잘 달아줘 아 리필이 부족해 아 리필이 부족하네 여기서 죽겠는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7등, 8등 또? 추하게? 나쁘지 않지 7, 8등 아 좀 차이있죠? 6, 8은 좀 차이있어요 그럼요 걸고가자 다음에 이긴다 다음에 이긴다 내가 이겼지 이번에 이거 또 잘못 누르면은 발광한다고 자 자 갑시다 이거 진짜 황벨이야 진짜 못 맞춰 이거는 한 번 더 걸겠습니다 그러면 또 갑니다 털보 한 번 믿어주세요 털보 한 번 믿어주세요 털보 한 번 믿어줘 털보 한 번 믿어줘 털보 이번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털보 털보 대 민보 민보 황벨이다 이것도 털보 대 민보 털보 대 민보 털보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대머리 너만 믿는다 다른 방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털보 방이라고요 너 대머리기도 해 나는 그거 샤이 대머리 감춰졌어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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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겉대머리 속대머리 형 겉대머리 나 속대머리 겉대대 속대 형 닉네임 바꿔요 대머리 중장으로 대머리 중장으로 바꿔 닉네임 훨씬 임팩트했는데 딱 별 세개 딱 해가지고 그 아 나 여기 닉네임을 이렇게 찰지게 잘 짓지 뭐가 더 좋지? 뭐가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아 이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이번에 치면 쭈꾸미볶음 만들어버리는데 어떡하지? 쭈꾸미볶음 대머리 중장님 그..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좀 살살할게요 왜 중장인데 근데? 제가 살살할게 왜 중장인데? 네? 아니 대장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덜 찼잖아 아이씨 근데 대머리 소장하면 뭐 연구소 소장 같으니까 대머리 중장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여지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잘하면 대머리 대장도 되고 대머리 원수도 되지 나한테 일해라 철해라 나한테 일해라 철해라 나한테 일해라 철해라 하지마 아 털보 털보 집중하자 털보야 이번에 확률 봅시다 침착맨 60%에요 대머리 한 번 믿어주신 아니 대머리를 털보 믿어주시는거죠 부응합니다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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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님 중장님은 노지도르모 나쁘지 않죠 중장님 털보 털보 업을 하고 업을 하고 섞어주고 업을 해 일단 아니 일단 여기 사 산다 산다 가만있어요 내가 알아 내 알아 할게요 지금 간섭하기 시작했죠 중장님한테 간섭하기 시작하죠 평소에는 간섭 별로 안하셨는데 참모들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말했죠 이거 한 번 어? 당해보라고 주총 주총 열렸죠? 아 엘리스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이것도 잘나왔어요 쓰읍 오우 두개 가져가야지 이거는 다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아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흐뭇하고 있어 투자자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되네 쓰읍 눈치가 보게 돼 쓰읍 쯔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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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윽이요? 쭈영 요지되…? 하.... 다음에 팔고 하는건 에바죠? 쯔 그냥 갈게요 방금 호오오오오오오! 뭔데? 그거를 내가 가져버린다 그거를 내가 가져버린다 아예 뭐 최선을 다하는거죠 너무 또 기대하지 마세요 동전? 왜? 안없어져요? 이번 턴만 있는다고 하던데? 동전? 동전은 내 인벤토리에 계속 있을걸요? 아냐아냐 오히려 뭐라는 자리야? 잘했대 근데 왜 그렇게 써있어? 2번 턴만 줍니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좋거요 동전은 따로 텍스트가 있다고? 동전 텍스트를 봤는데 동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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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카드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 무슨 종목 토론빵 같애 몰라 아무튼 턴보 한번 믿어주세요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해줘 이제 아까는 내가 무리하게 이제 업을 했잖아 동전을 써서 그래서 진거고 이제는 삼코 하수인하고 보충이 됐기 때문에 질 수가 없죠 전장 진짜 재밌대 전장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 전장 진짜 재밌대 턴보 한번 믿어주세요 턴보 한번 믿어주세요 다음에 또 업하면서 또 기물 볼 수 있습니다 봐바 아주 좋죠? 또 이상한거 하네 어 가아이 그래 저런거 잡아 아싸 안터지고 또 잡았죠? 어 가아이 끝났죠? 잔머리 굴리다가 조졌죠? 아잇 아잇 감사합니다 내일 세지겠네 카드가 쇼하면서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제는 올려야죠 일단은 이 친구한테 줄게 이 친구 중반 깡패거든요 아잇 아잇 삼색으로 키우기 너무 좋은데 이거 어? 용으로 갈까? 삼색으로 갈까 잘 가야되는데 삼색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용족이면은 이렇게 주면 좋죠 아 얘한테 줄까 그랬다고? 근데 얘가 되게 깡패에요 중반에 밀리네 아무튼 털보는 이거 골랐습니다 털보 픽 여러분들의 픽은 센거는 그거야 천보용 털보야 히드라 안듣는다 스읍 이상적인건 히드라야 오케이 얘만 안뜨린데 얗뜨려 얗뜨려 아 아 어 안터졌어 털보야 털보필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머리 중장은 싫어 잠깐만 봐봐 나왔잖아 어 응? 슈와맨 찾기 대작전 아 내구할걸 네 말했지 온다고 탈보스 픽 빛을 발하죠 그러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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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둑 다 팔아 이게 탈보스 픽이지 되게 강해 근데 되게 강해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자님들 앞에서 내가 사소한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저쪽 다시 또 초상집이죠? 털보네 털보네 주가 오르고 스읍 아 털보가 기적적으로 시체를 만나는 바람에 아 다른사람들 다 시체 한 번 시켰잖아 아우 탈보가 간다 필요없잖아 EH 다 전2 야, 이제 좀 죽자, 누구 어? 진짜 이제 왜요? 왜 죽어? 오케이 어서오고 자 저는 되게 잘 풀렸어요 어허허허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볼까? 친구들 페어 좋긴 한데 이거 괜찮을까? 서순이 있나 이게? 와우 효자자님들 싱글 벙글인데 지금? 효자 별로 같은데 일단 버티는게 대결이 뭐 주 그거니까 버텨 아 얘는 좀 하는 애다 보니까 아까 이것도 하고 하는 애 오우 동무 절 쐈고 아이고 얘는 좀 하는게 페어레에 교발렸냐고? 제가 그랬어요? 페어레 원래 교발렸냐고 네 그런 줄도 몰라 선생님 일단 믿어보세요 와 이게 많이 되냐? 아니 이게 많이 돼? 이거 있어야 될거 같은데? 악마라 쌉니다 저 해적선은 좀 미친 해적선이었네요 아 아 아 아 아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어? 잘못했나? 아니구나 괜찮아! 할만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양마 체크 한동이라도 버프를 받는다면 이렇게는 양계 낫겠구만 할만해 할만해 털부한번 믿어주세요 털부한번 믿어 어 저 지금 8툰 트롯 정도에요? 그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3번? 도시홍 3번? 맞아? 확실해? 이렇게 어허어엏 어케 뭐야 악마 뭐야 저거 없잖아 자 형님들 털보 한번 믿어주십쇼 형님들 털보가 갑니다 그렇지 독성 저격 완벽했고 긁어버리고 털보 야 좋습니다 아우 이게 털보증 어어으 야무지죠? 아까 그 트럭 제가 한 대 맞은 트럭일거에요 아마 준... 잔다이스죠 맞네 너무 아파 잔다이스여 고마 아우 미안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아이 참 전 전 도바라? 전인민 나쁘지 않았는데 더 나빴네요 더 센 친구를 만났으니 악마가 여섯개면 슈팅이야 이거 지금 또 민심이 안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송빛 카? 송빛 의미가 있나? 나왔다 직설적인 비난이 나왔습니다 야이 대머리야 나왔다 야이 대머리야 어떡하죠? 뭐 어떡해요 먹어야죠 전화 받으래 에? 아니아니 흐흫 어우 잘나와 어? 왜 넘겼지? 오케이 이거지 그러니까 해적선 좀 너무했어 아까 어? 뭐야 어 내 시체야 강력한 나의 시체 아니 악마 여섯갠데 왜 슈팅이 없어요? 인виéra Chase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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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앗 뭘 아쉬워해요 이거 공격력 30처리가 하나 있는데 ges 하앗 하앗 제 목이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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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못 이기지 얘는 못 이기지 감사합니다 에이 이번엔 죽었다 저 트럭이야 완전 저 갈레코스 두개 있고 미쳤어 아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뭘 해도 죽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저는 네 죽는 사이에 내 방패는 앙거스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얻고 했군요 좋은 바람을 날린도 한다 얘는 못 이켜 아 분배하겠습니다 형램들 털보 믿어주신 형램들 자 보답했습니다 아 믿음주면 또 화답하지 않습니까 아 털보 털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털보였구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믿음주고 기쁨주는 지금까지 털보 침착맨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한픽 어 부탁드립니다 털보 침착맨 중장님 어디가셨어 어 갔다왔습니다 아 중장님 오셨습니까 아우 이 친구는 너무 쎄 자 갑니다 아 이게 걸려있으니까 질리지가 않네 물리지가 않네 물리지도 않고 지금 이게 여러분 도박이라고 하지 마시고 음 투자라고 하죠 투자라고 해주세요 자 예측 시작 눌렀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 이거 이제 벌은 포인트는 뭐 어디다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거에요 재미로 뭐 상품하고 교환이 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문 열래 이모티콘이나 뭐 채팅 강조하는거 뭐 그정도 저는 락카니쉬 좋아하죠 이게 운영이 단순해서 좋아해 기계 떴죠 락카니쉬죠 이러면 뭐 털보지 락카니쉬왕으로 순방하겠습니다 뭐 털보한테 다 들어올거 같은데 보니까 어 쭈루룩 털보가 쭈욱 올라갑니다 락카니쉬 뜨니까 털보가 쭈욱 올라가 털보죠 기계의 락카니쉬 그리고 운영 못하는 털보의 픽 생각할거리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정직하게 올라가요 투자한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뻥을 못 치는 대신에 쉬워서 운영법이 쉬워서 좋습니다 그리고 털보는 아 얘는 락카니쉬는 3턴대 영능을 쓰면 그만이라서 강한 김을 가져가주면 좋은데 이게 잘 나온거에요 그래서 이 친구 중매가 있어서 굉장히 역겼거든요 아니 대머리 딱 한번 믿어본다 화이팅 여기 이 방 아니라고요 여긴 털보 방이라고요 형 칼치면 뭐죠 형 칼치면 뭐죠 형 칼치면 뭐죠 털보 방아가지고 자꾸 중장님 응원을 흠 이기만 해보려 그리고? 아 그 질수도 있죠 하다보면 요거는 내가 졌죠? 어 요구 정령 시 이겼으면은 아니다 큰거일수도 있잖아 질수도 있는데 이길거라고 2,3 3,3 췄네? 뭘 해도 치네? 뭘 해도 친데? 아 중장님 리치왕 부활이들 부활이야 부활이들 부활이야 근데 내가 더 역겨운 부활이야 이래서 이겨 보셨죠? 돌아오셨군요 바꾼 좀 어떤가요? 요거는요 어 요걸 샀다 팔고 요걸로 이렇게 후위를 도모해봐도 좋거든요 요거죠 평렘덜 요겁니다 다음에 보물 뭐 뽑지? 크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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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해 어우 얘 발견도 못했네 발견도 못했네 바로 업해가지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댔군요 하수인들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댔군요 아 나 너무 서치하고 싶은데 이거 그냥 살까? 쭈영은 이겨야지 쭈영은 다 전력을 다 해야지 Ahh This is still a number 으쌨 lar 안되지 충장님 안됩니다 충장님은 이겨야지 내 모든게 다 털어서 이겨야지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한다고? 개오바죠 여기서 영롱 한번 쉽니다 이렇게 하자 차짜는 별로야 사사야 이건 좋잖아 페어도 되고 요걸로 할게요 이건 별로 도움이 안되는 용이야 이건 별로 도움이 안되는 용이야 그려지네요 이거 얼리자고? 왜 얼려 그려져 흠 흠 흠 흠 그니까 이분들의 말은 여기있는거 두개 확정으로 사고 이것까지 하라는거지 흠 흠 흠 흠 흠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좋지 확실히 죽여준다 근데 나도 역겹어서 이겨 비겼어 흠 흠 가고 가자 그리고 하자 흠 흠 흠 흠 흠 아니면 찾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им 흠 흠 흠 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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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믿음 주시면 또 보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또 버텨가지고 오케이 이게 털버죠 아플텐데 이 친구 쬘구나? 나도 쬐걸 오우 원래 업하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 정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정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용 이거 일단 채웁시다 제일 팔고 사도 되는데 조금 약한데 네 일단 채우고 이제 다음 턴부터 만들어볼게요 이제 4 턴이니까 털버 한번 믿어주십쇼 여기서 이제 버프만 하면 됩니다 털버는 기계 하나 섞어가지고 응 천보정령 천보기계 천보용 천보용 그러고 보니 주식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 나 산거? 형 보지마요 왜요? 장기 투자할건데 지금 외봐요 어? 보지말라니까 아니 오른것도 있어요 떨어진것도 있고 나눠 담았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시죠 굉장히 집중하대 나 잠깐 주식보니까 그래 야 이 플럭을 아 아 이거야? 미친 이걸 깠어 죽였다 야 플러블이 무서워질 수 지금 이제 무서워질 수 있는데 이 친구 잡아야되는데 더 세지기 전에 무한하게 강해지게 합시다 이 친구를 괜찮죠? 아 팔고 살걸 팔고 살걸 까먹 또 깜빡했네 어떻습니까 이 판단 선생님들 좋지요? 아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말이죠 팔 팔 이것도 괜찮구요 저기요 음 음 이 친구가 굳이 필요한지를 모르겠거든요 보내고 뭘 사냐 이거라도 하나 살까? 뭘 사야되지? 뭘 사야되지? 도바 또 하나있으면 좋거든 그거 찾아보내라 아이고 아이고 찾길 잘했지요 흐흐흫 아 올릴 필요 없는데 저거 지금 약해서 합쳐도 돼요 또 찾아도 되고 또 찾아도 되고 eth 아 너 아 으어 으어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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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허아 알 터져야 되는디 아이고 서순이 이거 어떻게 된겨 하지만 난 보아들이 걸려있으니까 또 해볼만 하지 액 왜 사 conference 사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일보 상장 폐지각이라는데 무슨 말이죠? 아직 괜찮아요 예수없는 소리죠? 예예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 아직 털부 할만한데 하아씨 아씨는 뭐죠? 침착하자 침착하자 어디다 줘 이거? 이거 어디다 줘야 돼요? 어? 이거 어디다 줘야 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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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자 뭐 이거 나올지 안이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되기는 하는데 찾아보자 또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전생인들 단발때 발라줘야지 저진거같애 저진거같애 이 친구한테 또 세지 Namen거 발라줬거든요 터마다 이 친구의 성장 좀 지켜봐주시죠 으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할만하다 할만하다 클럽 할만하다 오케이 이걸로 까고 오케이 좋고 아 자리가 없네요 자리가 충전만 빨리 어떻게 좀 제거하면 되는데 아아아아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병건이었구나 아직 아 쥐형이 왔네 당연한 결과죠 왜 이렇게 나와 아 이게 버프가 안나오지 첨보니까 할게요 하 이런거 사야돼? 이 친구가 넌 필요없어 지금 차라리 이게 날거같애 자리가 안나온다 일단 얘가 터져 꽝 터지고 꽝 터져 그러면 얘한테 걸어줘? 오히려 얘한테 걸어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누굴 쳐도 얘가 되거든요 다 지금 붙어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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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매키즈 기가매키즈 어? 집장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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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집장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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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을수도 있지마 승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집장매님 집장매님 오나비라 집장매님 강렬 으으으음 으으으음 의사 vaig 으흐흐흐흐 식읍 우리 정말 막상막하다 우려를 가리기가 힘들다 실력이 황돌이야 황돌 50대 50이야 진짜 자 응원해주세요 아 잠깐만 이건 곤란한데 우린 저 친구 하나 믿고 가는 덱인데 모발이 하나 있어야겠어 잠깐만 나 죽는 거 아니겠지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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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님한테 졌네 막판하죠 중장님 네 막판 합시다 재미없다 너무 많이 하니까 그죠 네 도박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아 자 중장님과 털보의 근데 우리 방은 주대 퍼침이 7대3으로 나한테 걸었다 주에요 주에 70이 나왔다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판입니다 털보 한번 믿어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그거이기 때문에 올인하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예측 눌렀습니다 거세요 털보 한번 믿어주세요 건다고 하면 너무 도박 갔나 털보 두 번 믿어주세요 투자하세요 15초 15초 야아 근데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들어 끝났고 월드컵 있냐구요? 글쎄 어 필리로 한번 더 보자 어 필리로 한번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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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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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 안 좋아? 필리 필리 채팅창 봐 응 그거 좋음 이 ㅅ랄 이 ㅅ랄 하하 왜? 크툰 딱 가리키니까 응 그거 좋음 나한테 거셨나보네 이 새로 나온 그 뭐지 걔네들 별로더라고 초월체들인가? 고대신? 고대신, 아 오늘 여기서 이기고 기분좋게 치킨 하나 시켜먹겠습니다 저도 이기고 기분좋게 봉국퀸 하나 먹겠습니다 조지 조지가 됐어요 필리가 조지가 됐어요 조지 아이 감사합니다 한 번 믿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오우 딱딱하게 이거 다 잡는거 봐 이러면 산 보담이 있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덱이 다 왜이러지 가랑비 딜이 계속 들어오나요? 흠 믿어주십시오 사장님 너 이번에 지면 변사체가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도 저 여기까지 저 여기까지만 질거에요 더이상 질생각 없거든요 조졌다 핸드타는 달일? 달일? 달일로 한다고요?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몇 개의 질을 몇 개의 질을 지내면 하나가 하나가 하나는 네 한 가지 하나는 하나는 이대로 계속 가시죠 오우 오케이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안진다고 파티이 보자 일단 이렇게 가 일단 이렇게 가 가 조금 더 막 아 아 지금 아 자 올라가자고 이제 슬슬 슬슬 올라가 일단은 최후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최후 가자고 천천히 천천히 이 병건 괜찮은 건가? 한 번만 빗어주십시오 사장님 이번엔 밀어주세요 다음이 분기점이야 다음에서 이거 하나 안하나 가랑비에 너무 젖었어 지금 안 맞아도 되는게 너무 많았어 하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털보니까 랑비는 맞는다 하지만 폭풍은 내 것이야 오케이 오케이 얘 왜 이렇게 할게 이거 위험한데? 폭탄이 너무 위험하다 천탄은 어떻게 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체를 조금씩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저 친구의 잘못만은 아닌데 그죠? 혹은 흠 2 1 2 2 2 2 3 1 2 2 2 3 3 다음 더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아 이거 아까운데 아 보자구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고뇌 나까지 넘어가고 어 칼 어 칼 아우 아 그래서 데미지 줄었어요 줄이는게 이정도야 아 어 칼 자 탈보가 간다 어 칼 어 칼 됐어 탈보 갑니다 아 야 저거 이렇게 불안불안하지 불안불안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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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의 왕자는 짐착맨이요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중장님 좀 힘들어보이지는데 중이 이거 이거 좋고 이거 좋아서 키워보겠습니다 흑냄달 도발하네..쓰.. 근데 어차피 두칸 놔야되서 이렇게 버리세요 흑냄달 탈보가 가겠습니다 외군은 지금 좋아요 이거 이거 한 7,8,8,9 뭐 요정도 기댓값이 있어 룡 룡 어.. 룡 운 좋으면 뭐 하나 보낼 수 있잖아? 멀록이니까 그냥 센거대로 패면 될 듯? 룡 룡 룡 룡 룡 룡 룡 이게 성장을 못해 이게 그 바로 위로 가야되 이게 끝이야 여기서 뭐 더 붙일 수 없어 오우! 중장님이 잘 못치네 룡 이거는 이거 큐울만 하긴 하거든? 큐울만 해 이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씌워도 돼 첨벙 언니 안 따라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다음에 따라주겠지 쓰읍 뭐 버릴까 쓰읍 그치 애매해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역겹게? 역겹게 아예 역겹게 이렇게? 왜? 녹바 팔아도 되는데 2일이 애매해가지고 이런 데 걸릴까봐 아니네? 천보가 나왔네? 천보가 나왔네 나 지금 천보도 다음에 팔아야 돼 순서차에 응? 제가 모았거든요 이겼습니다 나 센데? 나 죽을때까지 버티지 않는게 좋을거에요 어? 야 이거 키워야돼 이거는 쇼를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피지컬이 안되니까 그냥 갈게요 내가 피지컬이 안되니까 얘네가 합쳐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판 이기는게 주... 아 이번에 적이구나 죽었구나 그래도 얘한테가 없게 그쵸? 아 올라야나 근데? 시체만 업했어도 좋았는데 그쵸? 시체만 업했어도 좋았는데 그쵸? 하진 않은데 내가 그걸 골랐을거에요 세메하다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응? 왜? 각종족대표 강종족대표 세메다 세메다 났단 쩔다 났단 쩔다 났단 세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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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이거 에밍 에 92지 시 flipped 한 번 더 한 번 더 어허어어어 아프는데 싫은데 사적 터적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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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괜찮아 입연거니야, 데스매치야 감당할 수 있겠냐 형,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퀴기 압추나 좋아 어? 센데? 아 왜 그걸 때려 또 조졌네 무디 필요 없나 어 아니네 이겼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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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싸고 얼방했네 휴 살았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여기서 나는 음 이거를 키운다? 가만있어 망하긴 뭘 망해 처음부터 이게 계속 나와가지고 키우면 좋긴 해 근데 이거 리필을 하나 찾는게 난 더 좋을 것 같아 리필 하나 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나 이거 감당이 안되는데 피지컬이 그만 나오면 안될까? 나 피지컬이 감당이 안되거든? 음? 그만 나오지 않을래? 아 하수 하수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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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한거만 걷어내는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좋았거든 지금 그것도 있는데 이 아저씨 뭐지 팔자 팔고 이거 사오자 아이고 이거 남겼어야 되는데 씨 잘못했네 맘에 또 주려고 상관없잖아 얘 팔아도 돼 이제 아 이걸 팔아야 되네 씨 아 이거 잘못생각했어 그냥 사고 넘어갔어야 됐어 아 친교환 에이드 교환 안죽 결승에서 만났어? 뭐야 형 끝났어요? 이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아 아 씨 이게 톡치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 나 감당할 수 있겠냐? 네 아 나의 나의 오랫 그 나 이것도 있어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 번 보장뿌려 응 당할 수 있겠냐 이거? 아 저거 털릴 것 같은데? 히잇 어? 어라? 어? 왜 이렇게 잘 까나? 이게 최소 4개 교환이잖아 얘가 아 내가 튼튼해서 안되겠지 이기지않은가? 이겼다 이겼다 안되네 안되네 너무 튼튼해 내가 왜 안죽어? 아 잠깐만 그럼 얘가 또 전략 세울거 아냐 못세워요 능지 부족해서 못세워 얘 또 전략 세우는데? 아이 능지 부족해서 못세운다고 전수의 열기가 정말 뜨겁대요? 가스의 열기가 무시 나 이제 아예 검정할 수 있어야 오 다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 역겹네요 아.. 시간 능수 능라단 전투대장 안나왔겠지? 아.. 얼방 써보지도 못했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님 고생하십니님 갑니다 수고하셨어 네 수고하세요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있어요 내가 왜 구울만 안찾았냐면 구울을 찾아도 구울을 찾아도 답이 없어 왜냐면 체력이 막 60체력 이래가지고 스탯업도 하면서 구울을 찾아야 됐어 근데 돈 남긴 건 미스텍 돈 남긴 건 미스텍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버퍼링이 걸린 거야 어? 그 반발트가 두 번 갈아줄 동안 해줘야 되는데 공격력이 근데 두 번을 해도 못 죽였어 체력이 그래서 두 번 때리는 것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독하고 뭐하고 감사합니다 저 털렸네 여러분 털보 믿지 마세요 털보 역배 거세요 누가 나 걸으래? 역배 걸면 되잖아 못 믿겠으면 어? 시들이 걸어놓고 그래 평소대로 했어 딱 평소 털보 털보 털보처럼 했구먼 응? 네가 걸으라며 네가 믿어달라며? 그걸 믿냐? 참치의 저지님 이식결구독 감사합니다 누가 속을 해? 계약서 썼어? 계약서 갖고 와 자 이렇게 해서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어 스트리머가 서로 끈끈하게 이어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전장쇼 잘 봤고요 다음 컨텐츠는 화장실 토이렛